네 안녕하세요 하늘 여러분 하성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2020년 시즌 그리팅 언박싱을 해보려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캣스 언어 클라우드라고 쇼핑백이 있는데요 이 쇼핑백은 25일 날 오시면 하나라도 구매를 하시면 이걸 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씩 제가 한번 까볼게요 일단 이거는 담요예요 제 캐릭터가 담요인데 짠 이게 저예요 저인데 제 캐릭터가 따뜻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돼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다이얼 그리고 노트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노트 구름 열어보시면 이렇게 노트처럼 쓸 수 있는 빈 줄이 없는 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다이얼인데 이게 참 이뻐요 보시면 일단은 제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쓰 오 오 오 부었나? 부었나?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제가 쓴 편지 카페에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두 캘린더 있고요 쓰시면 돼요 뒤에는 또 제 사진 있죠 이야 이때는 이제 붓기가 좀 빠졌을 때 아까랑 좀 다르게 아까는 좀 부었을 때고 이렇게 좀 붓겨봐야 싶은데 오 이 사진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진 한 번 찍어야죠 사진 한 번 찍어야죠 사진 한 번 찍어야죠 이렇게 뒤에는 또 스티커까지 있어요 제 스티커 제가 또 예쁘게 하고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리도 있었고 보시면 이것도 캘린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제 사진들이 쫙쫙 있어요 이렇게 손님들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있으면 3월 제 생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두면은 제 생일이 있는 그런 3월 그리고 보시면 뒤에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를 이쪽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진 있다 부탁두고 식사를 하러 간다 하면 이렇게 식사 중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출장 중 이렇게 앞에다 두시면 돼요 테이프 앞에 외출 중 쓰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뭐 이대로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 뭐 하는 중 성훈이 생각 중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진들이 있어요 네 괜찮은 사진도 있고요 좀 별로 보기 안 좋은 사진도 있는데 이런 건 좀 괜찮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여기 보시면 1월달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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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이제 제가 데뷔했던 여기 위에 또 적혀 있어요 제 생일도 적혀 있고 예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또 있고요 여기 안에 DVD 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CD CD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또 뭐냐면 쇼핑백 쇼핑백 쇼핑백인데요 이것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보시면 쇼핑백인데 어때요 어때요 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듭니다 저도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뒤에는 이제 얼굴이 크게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은 동전지갑 동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동전이 이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귀엽게 성이랑 캐슬어나 그라우드도 이렇게 돼가지고 귀엽게 이제 일단 동전도 놓고 다니고 뭐 놓고 싶은 거 다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뭐 카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립스틱 이나 동전이 아니어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들고 다니는 그렇지 있을 만한 그런 지갑 이게 여기 있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건 스페셜 스페셜 에디션 짠 여기 구름공이 있는데 딸랑이 근데 이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안에 캐슬어나 클라우드라고 이제 또 붙고 여기 안에 또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눈 눈 같이 눈 보면 느낌이 좀 다르다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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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도 나고 캐슬어나 클라우드에 오신 분만 구할 수 있는 이런 스페셜한 펜디션이 또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텀블러인데요 텀블러에 보시면 이렇게 캐슬어나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텀블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닫고 열고 할 수 있어요 먹고 다 듣는 이렇게 하면 안 듣고 마지막 이거 오르골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지금 오르골인데 돌리면 문득에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성 모양으로 구름성이에요 오르골 되게 예뻐요 오르골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캘린더 이제 제 포토카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카드들이 쫙 있고요 사진 쫙 있는데 뒤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사진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런 사진도 있고 이런 사진 이렇게 이렇게 포토카드가 포토카드로 돼 있는 그런 캘린더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르골 그리고 스페셜 에디션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저런 동전 지갑과 쇼핑백 텀블러 다이어리 노트까지 담요까지 이렇게 해서 2020년 시즌 그리핑 언박싱 해봤는데요 여러분 2020년도 에도 저랑 함께 시즌 그리핑과 함께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물 나중에 후기 두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2020년도 화이팅 자 갑시다 꿈에 미치러